편지 읽어준 남자 안녕 사랑하는 엑소 멤버들 난 엑소 소환 리더 수호야 깜짝 놀랐지? 그래 지금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져 있고 시공간이 뒤틀리는 것 같겠지? 그래 그만한다 그래도 컴백 준비하고 오늘 첫 무대하고 정신없는데 이렇게 힐링타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이 소중한 시간을 빌려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 막내부터 가볼까? 우리 막내 세훈이 많이 컸어? 처음 볼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땐 나보다 작았는데 형은 세훈이가 이게 커서 넌 뿌듯하다 사랑해 그리고 형을 믿고 사랑해주는 타오 너가 무대에서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형은 참 자랑스럽다 형한테 의지 많이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부모님께 형을 멘토라고 소개해준 우리 카이 너의 아름다운 터는 세계에도 통할 거야 형맘 알지? 사랑해 그리고 남몰래 형을 많이 챙겨주는 디오 자꾸 려욱이 형이랑만 놀면 형 질투난다 사랑해 그리고 장난 무지하게 치는 백현이 매일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을게 난 너의 목덜미가 그렇게 좋구나 사랑해 그리고 형을 존경한다는 첸 너의 고음은 언제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구나 최고다 첸 사랑해 그리고 데뷔 전에 형이 구박 많이 해서 미안함 우리 찬열이 엑소 M과 엑소로 활동 후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너무 좋다 앞으로 작곡 많이 기대할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착한 레이 밤늦게까지 작곡하고 춤 연습하느라 건강이 걱정되네 보약이로도 사줘야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루안이 시우민 내가 동생들한테 말 못할 고민을 들어줘서 항상 고맙다 사랑해 마지막으로 크리스 엑소에서 내가 엄마라면 너가 아빠지? 훗 우리 화이팅해서 잘해보자 브로 사랑해 이렇게 멤버들의 글을 쓰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되네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 오늘 시작으로 우리 이번 활동하는 동안 기쁜 일 슬픈 일 슬픈 일 많겠지만 기쁨은 열두 배 슬픔은 열둘로 나누면서 잘 헤쳐나가자 우리는 엑소니까 항상 리더로서 믿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엑소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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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 저희들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보고 싶었어요 저 엑소 이번 앨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작으로 엑소의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